네 안녕하세요 빨간척기입니다 예전에 진행했던 빨주와 자체 이벤트 브랜드 의류 당첨자는 45번으로 결정이 됐었고요 그분이 목록을 주셔가지고 제가 어젠가 목요일인가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어제나 보네요 오더 해가지고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다 들어가겠죠 일단 결정된 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H포인트라고 5천원 5천포인트 추천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50%가 7만포인트가 모였죠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할 건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무료 커피 쿠폰도 주고 1월 31일 마감이니까 11월 8일 날 한 명을 추첨하겠습니다 추첨하는 방법은 핸드폰 뒷자리 내 자리로 추천해주신 분들 골라서 H포인트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죠 이분이 추천자지 아닌지 참고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H포인트 현대백화점 계열 포인트 어플이고요 설치 후에 밑에 이벤트 메뉴를 누르면 이런 이벤트가 있죠 추천자와 비추천이 5천원 1천포인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고요 H계열 관계 사이트에서도 쓸 수가 있고 11월 8일 날 정립이 되니까 그 이후에 제가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바꾸던가 아니면 뭐 상품권은 제가 쓰고 당첨금은 금액 현금으로 이체를 한다든가 그래도 되니까 네 그 외에 신규 가입적 정립 이벤트 모든 회원 마케팅 동의를 하거나 뭐 그러면은 3천포인트 더 주고 가입을 했더니 커피 쿠폰도 들어왔는데 카페에 있지 더 현대서울과 압구정 본데면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인데 이거 가입하는 가입할 때 뭐 주소지나 이런거 입력하는 게 있었나요 거기에 따라서 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근처에 백화점 있는 분들은 설치해서 백화점에서 진짜 커피도 먹고 포인트 써가지고 네 디저트도 좀 먹고 네 네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드리고 영상 끝에다가 네 지난번 영상 링크도 달아드릴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면 될 것 같구요 어 요거는 추첨을 11월 8일이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니까 뭐 그 주에 추첨해서 네 뭐 그때 제가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추천하신 분들 어 이메일 보내라 그러면 보내면 그 중에서 어 추첨 당첨자로 뽑는 방법은 메일 오는 숫자에 보고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정 댓글 참조하시구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이번 한달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